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보 예보분석관 국현훈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기온예보를 중심으로 날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내일 사이의 기압계 분포를 보시면 상층 약 5km, 1.5km 그리고 지상에 우리나라 부근에 모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압계의 구조를 키가 큰 고기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기압계에서는 안정된 날씨와 함께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적게 불면서 햇빛에 의해 지표가 가열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한 내일과 모레 사이의 이러한 안정된 대기 상태에서 지표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면서 모레까지 기온 상승이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오늘과 모레 사이에는 대부분 내륙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겠고 내일은 충청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덕유산과 지리산 부근에 5에서 11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약 800m 부근의 바람의 흐름을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다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기류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바뀌는 곳에 공기가 쌓이고 쌓인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그 안에 있던 수증기가 연결되고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형적 영향으로 상승효과가 더해지는 덕유산과 지리산 부근에 좀 더 잘 발달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대기 하층은 햇볕에 의해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상층은 차가워지면서 상층과 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져 구름이 좀 더 수직으로 높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덕유산과 지리산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낮기온이 많이 오르는 15ca부터 낮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18ca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